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싶은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초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걸 제가 한번 좀 해결해보려고 해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네 여기 보시면 너무 글씨가짜가 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요. 우리가 영어를 딱 접하고 나서 영어로 말을 하려고 아니면 영어로 글을 쓰려고 영어로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막 그 말들이 한국말로 맴돌고 또 입속에서는 그 영어가 나오려고 막 그죠? 막 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120개의 표현들을 보여드리지만요. 총 240개의 표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120개 하고 그 다음번에 이어서 120개 총 두 강에 걸쳐서 여러분께 영어 문장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익히시면요. 우리 들을 때도 좋고 말할 때도 좋습니다. 이 120개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러실 필요 없겠죠. 이 중에서 낯익고 내가 잘 아시는 거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운전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틈틈이 들으시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영어 나와 있고 한국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오늘 배울 표현을 두 번 읽어드릴 거고요.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장 두 번 해석해드리는 형식으로 설명 없이 쭉쭉쭉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다. Talk to you. 당신과 이야기를 하다. Talk to you. I don't want to talk to you. 나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talk to you. 나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잠을 좀 자다. Get some slip. 잠을 좀 자다. Get some slip. I need to get some slip. 저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I need to get some slip. 저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on weekends. 주말에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무엇을 하다. What to do? 무엇을 하다. What to do? Don't tell me what to do. 나한테 뭐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Don't tell me what to do. 나한테 뭐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저는요 아침 7시에 매일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쇼핑을 하다. 쇼핑을 하다. Go shopping. 쇼핑을 하다. Go shopping.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요.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요. 이 근처에 near here. 이 근처에 near here. I live near here. 나 여기 근처에 살아요. I live near here. 나 여기 근처에 살아요. 영어를 배우다. Learn English. 당신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How did you learn English? 너 영어 어떻게 배웠니? 집에 머물다. Stay home. 집에 머무르다. Stay home. I like to stay home. 저 집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stay home. 저 집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해요.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I met him a few days ago. 저는요, 그 일을, 그 남자의 며칠 전에 만났어요. I met him a few days ago. 저는요, 며칠 전에 그 사람 만났었어요. 퇴근 후에. After work. 퇴근 후에. After work. Let's have a drink after work. 우리 퇴근 후에 한 잔 하자. Let's have a drink after work. 우리 퇴근 후에 한 잔 하자. 잘 자다. Sleep well. 잘 자다.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나 지난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나 지난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 여기에 오다. Get here. 여기에 오다. Get here. How did you get here? 여기에 어떻게 오셨었나요? 지난밤. Last night. 어젯밤 얘기하는 거죠. 지난밤. Last night.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어젯밤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last night?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Let's go home. 집에 갑시다. Let's go home. 집에 갑시다. 매우 자주. Very often. 매우 자주. Very often. I go there very often. 저는요, 거기 매우 자주 가요. I go there very often. 저는요, 거기 매우 자주 갑니다. 너 스스로 너 혼자서 By yourself. 너 스스로 혼자서 By yourself. You have to do it by yourself. 너는 너 스스로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해. You have to do it by yourself. 너는 너 스스로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해.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 나를 부르다.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 나를 부르다. Please tell him to call me. 그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Please tell him to call me. 그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I want to drink coffee.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I want to drink coffee.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일자리를 구하다 Get a job. 일자리를 구하다 Get a job. I'm trying to get a job. 저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get a job. 저 일자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자러 가다 Go to bed 잠자러 가다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잠자러 가러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bed 잠자러 갈 시간이에요.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Did you take a shower? 당신 샤워했어요? Did you take a shower? 너 샤워했니?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You need to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You need to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 해. 직장에서 At work I had a tough day at work 나 오늘 직장에서 오늘 직장에서 하루가 참 고됐어. I had a tough day at work 나 직장에서 오늘 하루 정말 고됐어. 아침 식사를 하다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하다 Have breakfast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식사 했어요?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드셨어요?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Let's go skiing 스키 타러 갑시다 Let's go skiing 스키 타러 갑시다 지난주에 Last week 지난주에 Last week They got married Last week 그 사람 걔네들 지난주에 결혼했어 They got married Last week 걔네들 지난주에 결혼했어 더 나아지다 Get better 더 나아지다 Get better Things will get better 다들 모든 것들이 다 더 나아질 거예요 Things will get better 모든 것들이 다 더 나아질 거예요 무언가를 먹다 Eat something 무언가를 먹다 Eat something You need to eat something 너 뭐 좀 먹어야겠다 You need to eat something 너 뭐 좀 먹어야겠다 휴가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On vacation 휴가 중 On vacation I'm on vacation 저 휴가 중이에요 I'm on vacation 저 휴가 중이에요 그곳에 도착하다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다 Get there How did you get there? 당신 거기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도착했어요? How did you get there? 너 거기 어떻게 도착했니? 무언가를 하다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다 Do something I have to do something 저는 뭔가를 해야만 해요 I have to do something 저는요 뭔가를 해야만 해요 여기서 가까운 Close to here 여기에서 가까운 Close to here Is your office close to here? 당신 사무실 여기서 가까워요? Is your office close to here? 당신 사무실 여기서 가까워요? 집에서 At home 집에서 At home I'm usually at home 나 보통 집에 있어요 I'm usually at home 나 보통 집에 있어요 다음 주까지 기한이 나타내죠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By next week I will finish it by next week 저 이거 다음 주까지 끝낼게요 I will finish it by next week 저 이거 다음 주까지 끝낼게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fun Did you have fun? 너 즐거운 시간 보냈니? Did you have fun? 너 즐거운 시간 보냈니?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I'm busy this afternoon 나 오늘 오후에 바빠요 I'm busy this afternoon 나 오늘 오후에 바빠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다 Eat healthy 몸에 좋은 음식을 먹다 Eat healthy You should eat healthy 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편이 좋겠어 You should eat healthy 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편이 좋겠어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당신 내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제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극장에 가다 Go to the movies 극장에 가다 Go to the movies Let's go to the movies 우리 영화 보러 가자 Let's go to the movies 우리 극장에 가자 한 시간 전에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An hour ago He left an hour ago 근데 사람 한 시간 전에 떠나버렸어요 He left an hour ago 그 사람 한 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우리 휴식 좀 취합시다 Let's take a break 우리 좀 쉬어요 저녁을 건너 뛰다 거르다 Skip dinner 저녁을 거르다 Skip dinner I will skip dinner tonight 나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야 I will skip dinner tonight 나 오늘 저녁 걸을게요 TV를 보다 Watch TV TV를 보다 Watch TV Did you watch TV last night? 너 어제 저녁에 TV 봤어? Did you watch TV last night? 너 어제 저녁에 TV 봤어? 열심히 일하다 공부하다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You need to work hard 너 열심히 좀 일해야 돼 You need to work hard 너 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어 귀 기울여 듣다 Listen carefully 귀 기울여 듣다 Listen carefully Please listen carefully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Please listen carefully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 갑자기 그림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절한 영어 교실이요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권의 책까지 우리 공부하고 있죠 아주 체계적으로 영어를 좀 정리해 놨어요 제가 이거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자신이 든달까요 네 영어 문법이 좀 취약하시고 또 내가 영어 좀 체계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요 요거만한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친절한 영어 교실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0강의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가격은 399,000원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해외여행을 하다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다 travel abroad I like to travel abroad 저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I like to travel abroad 저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음식을 사다 get some food 음식을 사다 내지는 없다 get some food did you get some food? 음식 좀 샀어? did you get some food? 음식 좀 샀니? 의사선생님이랑 진찰을 보다 진찰을 봤다 see a doctor 그죠 의사를 보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진찰을 봤다 see a doctor you need to see a doctor 야 너 의사선생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you need to see a doctor 너 의사선생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빨리 달리다 run fast 빠르게 달리다 run fast he runs fast 그 사람 참 빨리 달려 he runs fast 그 사람 빨리 달려 곧 도착하다 arrive soon 곧 도착하다 arrive soon 이번에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the train will arrive soon 기차는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the train will arrive soon 기차가 곧 도착합니다 문을 열다 open the door 문을 열다 open the door could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실래요 could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실래요 독서하다 책 한 권 읽다 read a book read a book 독서하다 read a book 여러 번 읽는 건 read books 가 되겠죠 did you read a book 너 책 읽었어 did you read a book 너 책 읽었니 이메일을 보내다 send an email 이메일을 보내다 send an email did you send an email 너 이메일 보냈니 did you send an email 너 이메일 보냈니 여기에 머무르다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다 stay here I wanna stay here 저 여기 머무르고 싶어요 I wanna stay here 저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in love with 사람 그죠 어떤 뭐 사랑이나 사물과 사랑에 빠지다 in love with 라고 쓰죠 I'm in love with you 나 너랑 사랑에 빠졌어 I'm in love with you 나 너랑 사랑에 빠졌어 노래를 잘 부르다 sing well 노래를 잘 부르다 sing well Jenny sings well 제니는 노래를 잘 불러요 Jenny sings well 제니는 노래를 잘 불러요 캠핑을 가다 go camping 캠핑을 가다 go camping let's go camping 우리 캠핑 갑시다 let's go camping 우리 캠핑 갑시다 술을 많이 마시다 drink a lot he drinks a lot 그 사람 술 참 많이 마셔요 he drinks a lot 그 사람 술 많이 마셔요 출근하다 go to work 출근하다 go to work I go to work at 8 저는요 8시에 출근해요 I go to work at 8 저 8시에 출근해요 사무실에서 at the office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 at the office I'm at the office 어? 나 지금 사무실이야 I'm at the office 저는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집에 도착하다 get home 집에 도착하다 get home what time did you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니? what time did you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니? 너무 오래 아니면 너무 긴 too long 너무 오래 내지는 너무 긴 too long I waited for too long 저는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I waited for too long 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할 무언가 something to do 해야 할 할 무언가 something to do I have something to do 나 할 거 뭐 좀 있어 I have something to do 나 할 게 뭐가 좀 있어 늦게까지 일하다 work late 늦게까지 일하다 work late I have to work late 나 늦게까지 일해야만 해요 I have to work late 나 늦게까지 일해야만 해요 앞으로 나아가다 move on 앞으로 나아가다 move on It's time to move on 앞으로 나아갈 시간 앞으로 나아갈 시간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 lie to me lie to me 내게 거짓말을 하다 lie to me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마 don't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마 다음번에 next time 다음번에 next time I will see you next time 저 다음번에 또 봬요 다음번에 뵐게요 I will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뵐게요 오늘 아침이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 this morning I had breakfast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아침 먹었어요 I had breakfast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했어요 어디로 가야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할지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나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to go 나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영화보다 watch a movie I like to watch a movie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watch a movie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다시 시도하다 try again 다시 시도하다 try again let's try again 우리 다시 시도해 봅시다 let's try again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거기에 있다 be there 거기에 있다 be there 조금 어렵죠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저 미래의 상태 얘기 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게 I will be there 나의 최선을 다하다 do my best 내 최선을 다하다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나 최선을 다할게 I will do my best 나 제일 최선을 다할게 시험을 치르다 take a test 시험을 치다 take a test did you take a test 너 시험 봤니? did you take a test 너 시험 봤니? 휴식을 취하다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get some rest you should get some rest 너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어 you should get some rest 너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어 방과 후에 그죠? 아까 아까는 이제 일 끝난 후에 after work였고요 요거는 학교 끝나고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school I play soccer after school 저는요 방과 후에 축구해요 I play soccer after school 저 방과 후에 축구합니다 천천히 말하다 speak slowly 천천히 말하다 speak slowly please speak slowly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please speak slowly 천천히 좀 말해 주시겠어요? 매우 많이 very much 매우 많이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고맙습니다 포기하다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등산가다 go hiking 등산가다 go hiking 밑에 거 읽을게요 she likes to go hiking 그녀는 등산 가는 거 참 좋아해요 she likes to go hiking 그녀는요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보다 ask someone 누군가에게 물어보다 ask someone can you ask someone 누군가한테 좀 물어봐 줄 수 있니? can you ask someone 너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니? 그것이 무엇인지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what it is what it is I know what it is 나 그거 뭔지 알아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이요 everyday I drink coffee everyday 나 매일매일 커피 마셔요 I drink coffee everyday 저요 매일매일 커피 마십니다 당신 없이요 without you 당신 없이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나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I can't live without you 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메시지를 남기다 li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live a message Can I leave a message? 저 메시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Can I leave a message? 저 메시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다 Do nothing I will do nothing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I will do nothing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야만 한다 Have to go 가야만 한다 Have to go I have to go 나 가야만 해요 I have to go 저 가야만 해요 일찍 떠나다 Live early 일찍 떠나다 일찍 떠나다 Live early 밑에 거 읽을게요 I had to live early 저 일찍 떠나야만 했었어요 I had to live early 저는요 일찍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나를 돕다 Help me 나를 돕다 Help me C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남겨두다 Live me alone 나를 혼자 남겨두다 Live me alone Don't live me alone here 나 여기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Don't live me alone here 저 여기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몇 시간이요? A few hours 몇 시간? 난 A few hours Give me a few hours 나한테 몇 시간만 좀 줘 Give me a few hours 나한테 몇 시간만 좀 줘 더 잘하다 Do better 더 잘하다 Do better You can do better 너 더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better 너 더 잘할 수 있어 어떤 장소에 가다 Go to 장소 어떤 장소에 가다 Go to 장소 그 뒤에 툭 꼭 붙여주셔야죠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가?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가니? 여기 여기에 처음 처음 First time here 이곳에 처음 First time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여기 처음이세요?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이게 여기 이게 여기 당신의 첫 방문이세요? 내 가까이에 Near me 내 가까이에 Near me Don't come near me 내 가까이에 오지마 Don't come near me 내가 가까이에 오지마세요 머지않아서 Very soon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해보면 완전 금방 이라는 거죠 Very soon He will be here very soon 그 사람 여기 올 거야 완전 금방 올 거야 He will be here very soon 머지않아? 걔 올 거야 내일까지 그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끝내야 돼 내일까지 반납해야 돼 하는 그 내일까지죠 By tomorrow 내일까지 By tomorrow I will finish it by tomorrow 저 이거 내일까지 끝낼게요 I will finish it by tomorrow 저 내일까지 이거 끝낼게요 좋은 냄새가 나다 Smell good 좋은 냄새가 나다 Smell good Something smells good 뭔가 냄새가 좋은데 Something smells good 뭔가 냄새가 좋은데 거기에 가다 거기에 있는 상태다 Be there 거기에 있는 상태다 Be there You should be there by noon 너 점심까지 정오까지 거기 있어야 해 You should be there by noon 너 정오까지 거기 있어야 해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점심을 먹다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점심 먹었니? Did you have lunch? 점심 식사 하셨어요? 천천히 운전하다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다 Drive slowly Can you please drive slowly? 운전 좀 천천히 해 줄 수 있어요? 저 운전 좀 천천히 해 줄 수 있어요? Can you please drive slowly? Can you please drive slowly? 운전 좀 천천히 해 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다 Try hard 열심히 노력하다 Try hard She's trying hard 그녀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She's trying hard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랫동안 머무르다 Stay long 오래 머무르다 Stay long I won't stay long 나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I won't stay long 나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있는 곳 Where it is? 그것이 있는 곳 Where it is? I don't know where it is 나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I don't know where it is 나 어디 있는지 그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의미한 바로 그것 그 무엇 What I mean? 내가 의미한 그 무엇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당신 내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Do you know what I mean? 당신 내가 뭐 의미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말한 그 무엇 What you said 당신이 말한 그 무엇 What you said That's what you said 그거 당신이 말한 바로 그거예요 That's what you said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한 그거예요 어떤 것을 얻다 Get anything 어떤 것을 얻다 사다 Get anything Did you get anything? 뭐 좀 샀어? Did you get anything? 뭐 좀 샀니?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세요? Do you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세요?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I don't like to make a reservation 나 예약 좀 하고 싶어요 I don't like to make a reservation 저 예약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다 Start again 다시 시작하다 Start again Let's start again 다시 시작합시다 Let's start again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들 중에요 Among us 우리들 중에 Among us He is the youngest among us 그 사람 걔가 걔가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 어려 He is the youngest among us 무언가 말하다 Say something 뭔가를 말하다 Say something Let me say something 저 뭔가 이야기 좀 할게요 Let me say something 나 뭔가 이야기 좀 할게 방을 치우다 Clean the room 방을 치우다 Clean the room Can you clean the room? 방 좀 치워 주실래요? Can you clean the room? 방 좀 치워 주실래요? 많이 먹다 Eat a lot 많이 먹다 Eat a lot I used to eat a lot 나 예전엔 참 많이 먹곤 했었지 I used to eat a lot 나 예전엔 참 많이 먹곤 했었지 한 시간 후에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In an hour I will call you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당신한테 전화할게요 I will call you in an hour 한 시간 후에 전화할게요 당신의 소식을 듣다 Hear from you 당신의 소식을 듣다 Hear from you It's good to hear from you 당신 소식 들으니까 참 좋네요 It's good to hear from you 당신 소식 들으니까 참 좋네요 내게 말하다 Tell me 나한테 말하다 Tell me I want you to tell me 나 당신이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tell me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산책합시다 Let's take a walk 산책합시다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Wait for I will wait for you 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I will wait for you 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어느덧 벌써 120개 우리 다 했습니다 시간도 40분이 흘렀고요 뭐 여차여차하니까 딱 40분 시간 맞췄네요 이거 뭐 한 번만 들으셔도 괜찮고요 이거 잘 알겠다 하시면 여기서 끝내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좀 제가 한 번에 쭉 훑어드리는 강의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 배웠던 문장 거저 만들기 1강에서 4강까지 제가 한 번에 복습해 드린 거죠 그래서 예전 거 다시 좀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